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당선일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창당하겠다며 찾아간 지 두 달여 만에 금이 환영한 모습이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반가워했는데 친명기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평산마을에 도착하자 우산을 쓰고 기다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조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깎듯이 인사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며 조국 혁신당이 법략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치아를 하시고 또 앞으로 향후 과제가 막중하니까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라 이런 덕담을 주셨습니다. 이후 봉화마을로 이동한 조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친문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쪼그라든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친명계는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명 인사는 문 전 대통령 때문에 PK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일부 당원들의 원성이 있다며 법략권 주도권은 이제 확실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조국 혁신당의 교섭단체 추진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교섭단체 추진은 조국 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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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